나은유 님이고요. 학교 도덕 시간 토론 때 소녀시대를 주제로 토론했어요. 학교 도덕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도덕을 싫어하는 저는 심드렁하게 도덕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토론을 하신다고 하고 토론 주제를 읽어주셨어요. 주제는 소녀시대 리더인 태연이 리더로서 신경 쓸 일이 더 많아 휴가를 다른 멤버들보다 일주일 더 많이 주는 게 공정한가? 였어요. 아 진짜 웃겼어. 재밌다 이거. 우와. 사진이 또 있네. 있어요. 와 너무 신기하다. 이게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네? 문제를 출제하셨네? PS 소시 언니들은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 사실을 얘기하자면 네. 리더로서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리고 휴가 일주일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저 괜찮아요. 사실 태연이는 휴가를 주면 오히려 못 참는 저는 조금 괜찮아요.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토론하는 거 재밌네. 다른 주제로 토론해보자. 그래서 소녀시대 멤버들이 토론에 일가견이 있다고 해서 간단한 토론 몇 개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토론 주제 수영은 소녀시대 대표 장신 멤버로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멤버들의 휴대폰을 보게 된다. 이에 멤버들은 훔쳐보지 말라고 항의했는데 수영의 잘못인가 아닌가? 수영이 눈의 잘못이지? 야! 야 수영! 야 수영! 너 왜 눈이 거기 달려있어? 야 수영! 야 수영 보지 마! 예? 야 수영! 야 수영 보지 마! 예? 이런 거잖아, 지금. 반대로 키가 작은 내 잘못일 수도 있죠. 키가 작은 내 잘못일 수도 있죠. 갑자기 슬프네. 갑자기 슬프네. 끝을 곧돈 너무 슬퍼. 근데 만약에 수영이가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구두까지 신었다면? 그건 진짜 보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위에 있어도 이렇게 그거 고정하고 있어야지 보자. 이렇게 보려고 보니까. 다른 곳 쳐다보고 있으면 돼. 근데 사실 나는 힐끗만 봐도 다 기억이 나긴 해. 그렇지. 수영이가 스캔 쫙! 동체 실력이 좋은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같지? 내 옆에 다 보고 있어. 어우 상상해. 아리야. 내 옆에 다 보고 있어. 어우 상상해. 아리야. 말이 약하고 좀 무서워 죽겠는데. 다만 수영의 잘못이다. 어.. 수영 눈 큰 것도 잘못이다. 근데 얘들아. 내가 진짜 이번에도 춤추면서 진짜 힘들었거든? 다운은 많이 해야 돼서. 다운은 진짜 힘들어. 다운은 많이 해야 돼서? 다운을 너무 많이 해야 돼서 진짜 좀 힘들었어. 근데 올해는 성장판이 다쳤어. 성장판이 다쳤어. 갑자기 수영아. 네가 춤이 날 때마다 수영 언니 닮으시는 거. 뒷꿈치를 계속 이렇게 아니 근데 희한한 게 내가 이번에 태연이 옆에서 하거나 써니 앞에 서는 일이 정말 많아. 맞아. 정말 많아서 맞아. 진짜 엉덩이가 땅에 닿을 때까지 다운을 했었는데 알지. 얘가 기바 자세로 엉덩이가 닿아있더라고 땅에. 혼자 커 보이더라고. 그래서 난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희망하고 잠시 보더라도 양해를 슬쩍 보여줄게 이렇게. 계속 보여줄게. 보여줄게. 자주 보면 괜찮다. 저 안무 연습으로 저렇게 엮어서 말하니까 뭘 말을 못하겠다. 엮기 사진 많이 보여줄게. 명군. 다음 토론 주제. 그러면 다른 주제 해볼게요. 다음 토론? 네 다음 토론 주제. 주변 사물은 물론 소녀시대 멤버들의 이름까지 종종 잘못 부르는 효연. 잘못 부르는 효연. 이런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서현은 효연의 이름을 한 달째 잘못 부르고 있다 아 호연이 호연이었는데? 효연은 서현에게 화를 내도 되는가? 아 이거 너무 재밌다 만약에 서현이가 효연이한테 계속 효연이라고 그래 효연 효연언니 난 효연이 더 기분 나빠 효연언니 그 의도가 진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주 괘씸해서 계속 너를 그렇게 효연언니 드라이번맹무닝 할 때마다 효연언니 효연언니 어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네 그런 브라이언 맹무닝 그분도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그래도 그럼 이 기분이 안 좋아서 효연이는 서현이한테 화를 내도 되는가? 된다 된다? 된다 왜냐면 의도적이잖아 효연이는 의도는 아니고 내 마음을 그렇게 잘하라고 난 아기가 없다고 계속 듣고 싶다 없다 화를 내도 되는 거 아니야? 화를 내도 된다 화를 내도 된다 난 내도 된다 나도 된다 나는 치판 얘기를 너무 듣고 싶어 이 딱 이 시점에서 왜? 아까 방금 아기가 있다 아기가 없다 근데 서현이가 만약 한 달 내내 효연언니라고 쿡쿡 찌르고 있다면 효연이의 노력을 바라는 거거든 효연이의 노력을 바라는 거거든 어 그래서 이제 얘가 할 때마다 바꿔주겠지 또는 나를 내 이름대로 불러주겠지 언젠간 이걸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건 사랑이다 화를 내면 안 된다 추가점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사람이 사람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사람이 사람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어? 그죠? 저는 계속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나를 바꾸려고 책도 읽어보고 제가 언니 책 이렇게 만들었잖아 책도 읽어보고 어느 옷을 봐봐야? 그래 팻 물고 연습도 해보고 근데 진짜야 여기서 반전 진짜라고 그랬어 아 그럼 효연이 놀리지 마 화내면 안 된다 응 화내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